마지막으로 한화생명이에요 한화생명 8월달 더 H 재해보험, 건강보험, 암주요치료비, 암보험, 간병보험, CEO정기보험, 암플러스 이렇게 핵심담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주기하게 통합재해진단비 2천만원 두 구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재해급여, 스포츠, 야외 모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혈압, 당뇨, 일단은 갱신형이긴 하지만 500만원, 비갱신 300만원으로 당뇨도 50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8월 1일 날 신상품, 어저께 출시가 되었죠? 더 H 재해보험으로 나왔어요 더 H 재해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한화생명 더 H 재해보험 통합재해진단비가 555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홍구생명이랑 똑같죠? 홍구생명이랑 한화생명은 555 플랜 똑같고요 농협손해보험이랑 한화은행 할 때 한화손해보험은 777 플랜 7만원, 70만원, 700만원 이렇게에서도 보험료가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복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보험망이 8월 초쯤에 한 번 농협손해보험 777, 한화손해보험 777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지금 한화생명과 홍구생명 555 플랜 한 번 통합재해진단비 한 번 만원대로 한 번 싹 비교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어깨, 손목, 복부, 발목, 엉덩이, 기타 이렇게 해서 지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보다 쉬울 수 없어요 EQ만 봐요 3개월 이내 그리고 5년 이내 입원수술 이것만 보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전부 다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보다 쉬울 수 없습니다 순수 만기 20년이나 30년 10년, 20년, 30년 납입으로 가능하고요 자 8월은 요고당이에요 요고당 자 요래 했는데 요랬어요 요르결성 500, 고혈압 약물 500, 당뇨 500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혈압 당뇨가 500이며 신한 거랑 같이 가입하면 어떻게 된다? 총 5배 신한 거 1000만원 한화생명 500 총 5배 당뇨도 한화생명 5배 신한생명 1000만원 총 5배 신한생명은 최저 보험료가 10만원이기 때문에 드럽게 비싸요 그죠? 드럽게 비싸 한화생명 고혈압 당뇨 500시 고혈압 500만원 갱신염 비갱신염 합산 그리고 당뇨도 500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진단비 500 당뇨 비갱신염 1000만원 고혈압 같은 경우는 고혈압 진단시에 500 그 다음에 고혈압 통합 보장은 1000만원 요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가 4만원 5만원대 신한이 10만원에 1000만원이니까 반구자 0.5구자 절반으로 나누니까 5만원 거의 다 비슷하네요 두개 다 중복까지 중복 보장됩니다 그리고 고수당도 있어요 고수당 고수당은 고혈압 5배 당뇨 5배 수수비 5개 고수당 그래서 요고당 요고당이나 고수당 요렇게 가입하시면 돼요 말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고혈압 원발성 5배 질병 수수비 100만원 상급종합병은 50만원 수수비 100만원 수수료회당 500만원 상급종합병은 500만원 당뇨 진단비 500 요고당 고수당 요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하나 생명 통금플랜이에요 암치료비 암통원비까지 통원비가 첫날부터 80만원까지 통원비가 나오고 암주요치료비가 1억시 10년간 10억 암정액형이 1년간 2천만원 최대 10년까지 2억 10여까지 보장이 된다고 했죠 요런식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통금플랜 보험료 금액 5만원부터 6, 7만원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는다는거 자 플랜 가입하고 무료 건강검진도 가능해요 전국에 인천 본사 광주 남대문 대전 검사 요게 가능하고 7만원 5만원 3만원 플랜으로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하니까 요게 딱 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구요 7만원 5만원 3만원 플랜 보험룡이 유튜브에 딱 플랜으로 딱딱 맞춰서 해드릴테니까 요게 가입하시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환자생명 암보험 플랜도 시그니처 암 주요 치료비 시그니처 암 플랜 종신보험 그 다음에 더 H 초간편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치매보험도 재가급여 재가급여나 치매보험 경증 중증도 중증 요게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실제 이용률이 높은 위주로 1, 2등급 월 70만원 재가급여 70만원 타사보다도 한도도 높고 보험료가 워낙 저렴해요 근데 표준체는 저렴한데 유병장 비싸기 때문에 병력 있는 사람들은 한화생명으로 별로 추천을 안해드려요 대표님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사망보험금은 75세까지 최대 40억 네 이렇게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암플러스 종신보험 암진단시 더욱 크게 그래서 암진단시 사망보험금과 100% 환급까지 사망보장도 변동이 없고 납입기간 100% 근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솔직히 비싸게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나 전 보험료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